중계팀으로서 꿈같은 한 해였습니다. 하트라이더라도 다시 한번 어울렸고 그리고 선수들도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결승전을 통해서 흥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과거에는 가능성만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의를 보여줬거든요. 내년에는요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짜릿한 속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채 두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. 이번 시즌 문장에 감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번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도 나누고 눈에 넘치는 사랑만 받아도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정말 이렇게 큰 무대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앞으로도 하트라이더 리그 저는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다 함께 하트라이더도 우리 다 함께 같이 즐기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다음 시즌이 얼마 남지 않는 걸로 또 봉지가 올라갔죠. 여러분들 많은...